이 지역 분석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저한테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많이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뭐 좀 예상은 하셨겠지만 관심도가 높은 건 역시나 경기 남부이고 그 중에서도 이 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인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라인 플러스 대규모 도시 개발 플러스 GTX 호재까지 그런 지역이 용인에 있다면 부동산 투자자인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겹겹 호재가 있는 용인 그 중에서도 앞으로 분당을 넘어설까요 넘어설지도 모르는 GTX-A 용인력 구성력 플랫폼 시티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근 멤버십 가입 혜택을 대폭 늘렸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1년에 460조 대규모 개발이 용인에 집중된다는 거죠 용인 시장 대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0조 투자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도 용인 이동남사 원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단지 조성까지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에서도 이 처인구 쪽이죠 이쪽은 토지 투자나 공장 창고 이런 거고 주거 아파트 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인 기응을 봐야 할 때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시티와 GTX 얘기하는 거예요 수인분당선 용인의 구성역이라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기존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여기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GTX-A 노선 용인역이 생깁니다 개통 전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는 구성역에서 판교까지 23분 근데 한번 환승을 해야 되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구성역에서 핵심 어무지 테헤란로 삼성역까지 가려면 두 번 환승을 해야 되고 소요시간 49분입니다 뭐 출퇴근 못할 건 아닌데 조금 부담이 되죠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이 GTX-A 노선이고요 25년 11월 중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변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성역 옆에 용인역 GTX가 생기는 거고 한정거장 가면 성남역입니다 판교 말하는 거죠 지도에서 봤을 때 이 왼쪽이 판교 그리고 GTX-A 성남역은 이쪽입니다 직선 거리를 보면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예요 한정거장 소요시간 5분 정도에 10분 도보면 판교 업무 단지로 갈 수 있다 일단 이것도 대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용인에서 새정거장 강남 삼성역 테헤란로입니다 GTX가 한정거장에 약 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정거장이니까 10분대에 강남 삼성역에 도착을 한다 하나 더 가면 서울역입니다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공사로 28년 정도 돼야지 개통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자 이것만 해도 대박이죠 근데 더 큰 호재가 구성역 용인역 쪽에 있습니다 바로 용인 플랫폼시티 말하는 거고요 구성역 옆에 용인역이 생기고 제가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게 용인 플랫폼시티 생기는 곳입니다 지적도 메뉴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용지 아파트부터 해서 산업용지 일자리죠 학교용지 복합시설용지 상업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구성역과 용인역 쪽은 복합환승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도로교통도 핵심인데 좌우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위아래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대한민국 동서남북을 뚫어주는 핵심 고속도로가 플랫폼시티에 붙어 있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절반 정도 보상 나갔다 들었는데 빠른 속도로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68.9%로 토지 보상 순항 중이다 130만 제곱미터가 보상협의가 됐는데 2조가 넘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플랫폼시티는 언제 완성되느냐 2028년 말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역 개통식이랑 딱 맞죠 앞으로 5년 후 GTX 삼성역 개통과 플랫폼시티 중공 이런 대박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용인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점점 안 좋아질까요? 아니죠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들죠 남부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1만 세대 이상 들어오고 플랫폼시티의 면적은 275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8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275만 제곱미터 말씀드려봤자 그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서울 여의도 섬이랑 크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가 마치 모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바로 고구마처럼 생겼고 그래서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올려놔보면 크기가 똑같죠 여의도 고구마를 용인 플랫폼시티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슝 슝 왔어요 플랫폼시티 위에 여의도 고구마를 올려놔 보겠습니다 모양 조금 틀어가지고 와 뭐야 거의 딱 맞죠? 이제 좀 크기 감이 오실 거예요 구성역 용인력 앞에 생기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여의도랑 비슷한 정도 크기로 만들어진다 감이 오셨죠? 이제는 플랫폼시티 얘기할 때 여의도만한 도시가 용인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생방송 강의 다시 보기 등등등등의 혜택이 있는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구성역 주변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분양 결과 등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계속 갈게요 일단 구성역 좌측으로는 플랫폼시티 분양할 때 분양시장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용인역 구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역세권 아파트들이죠 도보권 거리를 한번 책정해 봤을 때 구성역에서 1km 도보로 15분권까지 한번 보면 여러 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쪽으로는 연원마을 LG자이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시세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니까 연원마을 LG자이 같은 경우 구성역에서는 도보로 한 5분권 32평 9평 10억대까지 갔던 게 급락해서 현재는 7억대 7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396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이 땅 모양만 봐도 대단지죠 1576세대 32평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7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삼거마을 삼성래미안 보면은 대형평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37평 9평을 봤을 때 12억대까지 갔던 게 현재 9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시기고요 이쪽이 아직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30년 이상 된 곳들은 아닌데 그런데 조만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죠 땅이 커서 재건축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LG 연원자이처럼 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 이쪽의 분위기를 보려면 구성역에서 직선으로 400m 정도 거리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지금도 300명이 넘게 보고 있고 분양할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곳이죠 왜 이슈가 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34평 분양가가 거의 12억에 달했다 말이 되냐 경기도가 분양 망했다 용인역 망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요 84타입 9평이죠 진짜 분양할 때 엄청났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았고 지금 상황은 어떻냐 계약률 80% 선착순 분양 순항 중에 있다 9월달 정도 되면은 미분양을 다 턴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즘 분위기도 좋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3 대 1로 괜찮았는데 미계약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때 기억을 좀 다시 되살려 보면 12억이라고 이거 서울보다 비싸잖아요 이거 분양 받으면 호구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악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5구제곱짜리가 실수요자 모두 완판 7.4 완판된 상태 8.4 테라스 타입도 완판 나머지 100여 가구가 선착순 분양 중인데 완판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신축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가 12억대 완판이 다 된다고 치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LG 연원자의 이런 곳들은 정말 가깝거든요 물론 이 편한 세상도 이렇게 물길 따라서 이렇게 오면 나쁘진 않지만 이 구축 아파트들의 구성력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뛰어가면 1분 만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시티 쪽에 상업시설에 뭐가 들어오느냐 대형 호재겠죠 그리고 주거지역 입주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갭투자 소액으로 들어가서 분위기 잘 타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축 아파트들이죠 구성력 쪽이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도 없었고 대형 개발도 없었고 해서 조금 외면받는 게 있었는데 그냥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동탄보다도 한참 서울 쪽에 있으며 구성력과 분당 판교는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용인 수지 쪽이 용인의 대장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GTX가 들어오고 구성력 주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랫폼 시티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주변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까지 나중에 생기면 용인의 대장이 어디가 될지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게 있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개발로 인해서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과거 사례들을 많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바로 금방에 이기신 도시인 판교 그리고 아래쪽으로 동탄1에서 동탄2 이런 과정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구성력 용인역 주변 GTX 호재와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1부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용인 2부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나올 테니 꼭 보시고요 2부에서는 그래서 용인 구성력 주변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어느 아파트를 사야 하고 매도 타이밍과 매도시 예상 수익 그리고 소액으로는 어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현장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한 현재 매수세 매도세 분위기도 2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1부는 지역 설명 위주였다면 2부는 실전 투자 알짜 강의예요 2부 영상도 2부 영상도 3부에서